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했죠. 이의 품사에 대해서 저기 우선을 쓴 이가 누구니 했을 때 이는 의존명사죠. 대체로 보면 여기 쓴 이라고 하는 이 말과 이게 관형사가 되죠. 관형사 다음에 오는 뒤에는 관형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그래서 이게 의존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이보다, 이, 그, 그보다 이렇게 해서 대명사가 되고 이 교실에서 이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명사 앞에 있는 것은 관형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푸르다 할 때 하늘이 이거는 당연히 조사가 되겠죠. 이것처럼 여기 품사,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서 어느 쪽에, 어느 곳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글이, 이 이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간, 이런 모습으로 이제 품사로 읽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드립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성 의미,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명사형 의미에는 미음, 음, 기, 자, 이게 시음에 낼 게, 이제, 아, 그리고 니은, 은, 은, 리얼, 을, 을, 다음에 이게 이제 더 포함이 되죠. 자, 이 던이 포함이 됩니다. 던, 던이 들어갑니다. 던, 그래서 니은, 은, 은, 리얼, 을, 을, 던 이렇게 됩니다. 자, 부사형 의미는 개와 도로, 이 되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고.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의전명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의전명사인지 아닌지, 그죠? 의미일까, 조사일까, 의전명사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전명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미 중에 이제 관영사형 의미, 부사형 의미, 명사형 의미,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는 뭐 다들 알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관영사형 의미, 부사형 의미, 명사형 의미에 대해서 했다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 이 구와 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절과 이 구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네, 결국은 이 한 게 문장이냐, 문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문장이냐, 문장이 아니냐 이건데, 문장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하고 서수로가 있는 것이 문장이죠. 주어, 서수로. 주어, 서수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장이냐, 아니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가 주차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앞에 문장, 이거 다 제외하고, 자, 여기 차가 주차해 있다,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 차가 주차해 있다,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차가 했을 때, 이게 주어죠, 그죠? 주어, 주차해 있다, 이게 이제 서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주차해 있다, 그죠? 어디에 주차해 있습니까? 차가 주차장에 주차해 있다, 아니면 차가 운동장에 주차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차가 주차해 있다는 바로 주어, 서수로예요. 자, 서수로 중에서 이제 주차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앞에 있는 게 이제 본용언이고, 뒤에 있는 게 보조용언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차하다, 이렇게 되죠. 주차하다, 주차하다, 주차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어, 서수로 문장이에요, 이거는. 주어, 서수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서수로, 아주 짧지만 주어, 서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문장이죠. 이건 문장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주어, 서수로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장에 좀 더 확장시키면 부사를 넣으면 차가 운동장에 주차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떤 차가, 어떤 차가 운동장에 주차해 있나요? 새 차가, 이렇게 되겠죠. 새 차. 그래서 이게 명사니까, 이 새, 여기에 들면 관형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라고 하는 거는, 구는 기본적으로, 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말, 자, 여기서는 지금 명사구 같은 경우는 명사가 중심이 되죠. 명사가 중심이 되고, 이 명사를 숙식해 주는 말이에요. 숙식해 주는 말이에요. 자, 숙식해 주는 말을, 이거를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명사구가 됩니다. 자, 얘가 이제 차가 명사니까, 아주 새 차, 이렇게 할 때, 아주 새 차,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명사구입니다. 왜냐하면, 명사 앞에서 이 명사를 숙식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명사구를 한다. 자, 여기 보면 달렸다가 동사죠. 동사예요. 동사. 동사니까, 이제 이 동사를 숙식해 주는, 어떻게 해요? 힘차게 달렸다 해서, 이 동사를 숙식해 주는 게 앞에 이제 힘차게 부사죠. 그래서 이제 이 부사와 동사가 합쳐졌을 때, 자, 이게 이 동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을 이야기할 때는 동사구,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아름답다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숙식해 주는 매우와 함께 이 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아름답다는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중심이 되는 말의 품사와 일치한다. 자, 중심이 되는 말과 그것에 부속되는 말, 즉 꾸며주는 말이죠. 매우 아름답다. 자, 이 매우 아름답다.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되죠. 달렸는데, 어떻게 달렸느냐. 힘차게 달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심되는 말, 중심되는 말과 중심되는 말을 수식해 주는, 꾸며주는 말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합해할 때 우리는 구라고 한다. 여기 보면, 너무 헌, 헌인데, 얼마나 헌, 오래됐느냐, 흐렀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하면, 뒤에 여기 얘가 관형사입니다. 아, 디오는 얘가 명사죠.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줄이, 이 줄이, 선이 이 책이라고 하는 명사까지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헌, 책,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바로 이 명사구가 되죠. 명사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얘가 어디까지 해요? 이 지금 헌이라고 하는, 관형사까지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헌은 뭐냐, 했을 때, 관형사니까, 관형사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구는 너무 쉬우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명사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거, 이거 전체는 뭐죠? 명사구다, 이렇게 되고, 이거를 지웠을 때, 지웠을 때, 여기까지는, 헌까지는 뭐냐? 헌이 관형사기 때문에, 관형사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많이니, 많이가 이제 부사죠. 많이, 이게 부사예요, 부사. 부사기 때문에, 부사를 꾸며주는, 이 말을 합해서, 자, 이거는 이제 부사구가 된다, 이겁니다. 뭐, 구는 뭐, 쉬워요, 쉽기 때문에. 중심되는 말에 대한 품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구, 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중심되는 말의 품사가 어떤 것인지만 알면, 뭐, 자연히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이라고 할 때, 문장이라고 할 때, 이 문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주어와 서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어와 서수로가 온전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절이 되느냐, 문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문장이, 한 문장이 재료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온전한 문장이, 한 문장이 재료가 되는 거니까, 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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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기를 바란다, 자, 요 부분이 이제 명사 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사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기 보면, 농사가 잘 되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명사로 끝이 나잖아요. 명사로 끝이 나죠. 아, 자, 요기 이렇게 보면, 이제, 음, 농사, 요렇게 볼까, 자, 아니요, 자, 자, 요, 요것을 요렇게 할까요? 음, 요렇게, 자, 요렇게 될 때, 자, 이게 이제, 농사가 잘 되다, 라고 하는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하고, 자, 요 문장하고, 바란다, 누가 바래요? 나는, 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문장은, 지금 요 명사 절이라고 하는 요기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실제 요거는, 이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가 한 문장인 것 같은데, 한 문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지겠죠. 이제, 어, 근데 이제 주어가, 나는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이 될 수도 있고, 정부는이 될 수도 있고, 농민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의 경우에는, 어, 굉장히 가변성이 있죠. 자,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기에서, 이제, 요게 주어인데, 주어인데, 나는 바란다, 또는 농민은 바란다, 어, 농민은 바란다, 뭐, 이렇게 되죠. 자, 어, 그래서 이게, 저기, 뭐, 주어야, 뭐,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나는 바란다, 어, 농사가 잘 되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 두 개의 문장이, 자, 요, 두 개의 문장이, 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하나의 문장, 하나의, 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자, 요렇게 되겠죠.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자, 그럼 이제 주어는 일단, 그, 생략을 해 놓, 뭐, 놓아 봅시다. 이제, 주어는, 이제, 요렇게 해서, 뭐, 어느 것이든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주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란다가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주어하고 바란다, 서술어가 되잖아요, 그죠?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기에, 요게, 요게 뭡니까? 주어, 그죠? 주어, 어, 요게 서술어가 되죠. 잘 되다, 어, 잘 되다, 농사가 잘 되다, 이렇게 되죠. 어, 동사, 이, 잘, 잘, 뭐,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부사가 될 텐데, 자, 농사가 잘 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 어찌됐든, 이게 서술어잖아요. 주어, 서술어니까, 하나의 문장이죠. 자, 문장이, 예,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예, 요 안으로 쏙,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요 안쪽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안으로 쏙 들어와서, 와서, 어, 한 문장 속에서, 어, 얘가, 이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어, 누구누구는 바란다, 어, 무엇을 바라요? 쓸, 을, 이 되죠. 을, 을, 을 해서, 목적어가 요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 요 전체가, 다, 이제, 목적어 부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어, 요기에서, 이, 대다의, 그, 대다가, 대다가, 자, 요게 지금, 이게, 조사니까, 이, 조사죠. 조사 앞에 뭐가 놓입니까? 명사가 놓이죠. 명사, 명사가 놓이니까. 자, 요, 얘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다를 명사로 만들어줘요. 명사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명사를 만들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기 보면, 명사형 음위에는 미음, 음, 기가 있어요. 미음, 음, 기가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음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이 미음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요? 이제, 음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댐, 대음, 자, 대음은 말이 안 되니까 빼버리고, 자, 댐을 바란다, 농사가 잘 댐을 바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미음도 빼버려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농사가 잘 되기, 되기, 이렇게 되죠?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문장을, 문장 속에서 하나의 어떤 재료, 재료, 재료가 되는 거죠. 요게, 문장이, 문장이, 여기서, 이제, 목적절의 구실을 하는 거죠. 자, 목적절, 목적절인데,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목적절이 되는데, 요게, 되기까지, 요거를 이야기하니까, 자, 농사가 잘 되기, 되기, 요거를 이야기하니까,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 바로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명사로, 요, 끝이 나는, 요, 지점이죠. 명사로 끝이 났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사가 잘 되기라고 하는, 요거는 농사가 잘 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요기, 요기, 목적어 앞에 놓여서, 목적어 앞에 놓여서, 하나의 재료, 문장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절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요기, 되기가 명사기 때문에, 요거를, 농사가 잘 되기, 요게, 뭐냐,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해가 됐죠? 여러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요기에서, 일단은 뭡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생략된 주어 한 개하고, 이 문장은, 자,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생략된 주어 하나와, 하나와, 농사가, 라고 하는 주어 하나.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죠. 예, 주어가 지금 두 개가 되고, 뒤에 있는 요 주어는, 농사가 잘 되다에 포함이 되는 주어고, 요 앞에 있는, 지금, 이제, 물음표,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이 전체, 글의, 중심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요 부분이 중심주어가 되고, 요기 있는 농사가, 요것은, 농사가 잘 되기에 해당되는 주어 서술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목적절 속에 들어가 있는, 농사가 잘 되기는, 명사절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갔어요? 자, 요거, 이해가 하죠? 이해가 되죠?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요게, 명사절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요기 보면, 자, 요기 보면, 자, 요기 보면, 자, 요기 보면, 이제, 어, 서술절이 있습니다. 서술절, 서술절이 있는데, 토끼는 앞발이 짧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뭐, 자, 여러분들, 뭐, 이거 지우기보다도, 요걸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잘 볼까요? 자, 어, 농사가, 아니죠. 토끼는 앞발이 짧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렇게 되죠. 자, 요기에서 놓고 보면, 이제, 토끼는 짧다, 이렇게 되죠. 어, 토끼는 짧다, 에요. 뭐가 짧아요? 앞발이 짧다죠. 자, 요거예요, 요거예요. 앞발이 짧다. 음, 자, 앞발이 짧다니까, 자, 요렇게 되면, 자, 요렇게 되죠. 앞발이 짧다예요. 그러면, 요 앞발이 짧다, 요거를 보면, 어, 토끼는 짧다, 무엇이 짧아요? 앞발이 짧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주어와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서 주어와 서술어, 요거를, 이제, 요, 요, 줄을 딱 그어 놓으면, 자,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묶게 되겠죠. 자, 요기서. 아, 됐다, 요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됐다. 자, 요거는 명사절이에요. 요기까지가 명사절이고, 자, 앞발이 짧다, 요렇게 할 때는, 이제, 요게 주어, 서술어예요. 이중 주어예요. 이 주어가 두 개입니다. 주어가 두 개. 아, 그래서, 이 토끼는 짧다예요. 뭐, 어떤 것이 짧아? 앞발이 짧다,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주어, 서술어가 되니까, 지금, 요, 얘가 서술어잖아요. 그래서, 서술어가, 아, 주어, 서술어를 다 받으니까, 요게, 어떻게 돼요? 서술절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알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서술절이 됩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는 길다. 뭐가 길으냐? 코가 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가 길다, 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예, 지금, 요, 요 부분, 코가 길다. 자,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자,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코끼리는 주어고, 코가 길다, 자, 요것은 지금 서술어에, 요렇게 어울리죠. 서술어에, 서술어를 꾸며주는 게 바로 요기, 요거죠. 주어, 서술어가 되니까. 이 주어, 서술어가 코끼리는, 을, 이제, 같이 받아와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서술절에 해당되는 거죠. 요게 서술, 코가 길다니까. 길다라고 한 서술어에, 주어, 서술어 역할이 되니까, 얘는 서술절이 된다. 뭐,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코가 매우 길다. 이렇게 할 때도, 뭐, 좀 마찬가지입니다. 별, 뭐, 차이가 없죠. 자, 이렇게 한다면, 코끼리는 코가 매우 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주어, 부사어, 서술어, 요렇게 되지만, 주어, 부사어, 서술어 되지만, 결국, 이제 길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얘가 있으면서, 주어, 서술어 구조가 되니까, 요게 절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술절입니다. 서술절의 코끼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서술절입니다. 뭐, 코끼리는 코가, 산떼지처럼, 또는, 뭐, 뭐죠, 긴 걸 뭐라고 할까요? 코끼리는 코가, 음, 장떼처럼, 장떼처럼 길다. 뭐, 뭐처럼, 이래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코가, 장떼처럼 길다. 이거는, 뭐,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문장이니까 절이 되죠. 절인데, 어디를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놔요? 서술어, 서술어로 끝나기 때문에, 자, 서술절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뭐예요? 잘 되기하는, 명사로 끝나면서, 요 전체가, 한 문장이 명사로 끝나게 되니까, 명사절이 되고, 요는 서술어로 끝나니까, 서술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 다 놔둘 테니까, 요렇게, 강의 한글 다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 어, 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관영절, 뭐, 요건 요렇게 할까? 어,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애니메이션, 사라지기, 코끼리는, 날아오기, 사라지기, 코끼리는, 고어 길다도, 날아오기, 사라지기, 자, 요 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 어, 농사가 잘 해야 되다. 자, 관영절입니다. 자, 관영절은, 자, 관영절이에요. 어, 철수가 농구를 잘 한다는 소문이 있다. 요거예요. 이제, 요기에서, 어, 철수는, 예전, 농구를 잘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 문장이에요. 철수에 대한 소문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철수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있다. 어, 농구를 잘 한다. 어, 농구를 잘 한다. 요겁니다. 요 두 문장이 합해지는 거예요. 요 두 문장이 합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요기 농구를, 어, 철수는 농구를 잘 한다. 어, 그런 소문이 있다. 뭐, 요렇게 되겠죠. 이제, 어, 어, 자, 요기에서, 요렇게 되겠구나. 야, 그죠. 어, 철수는 농구를 잘 한다. 어, 소문이 있다. 야,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럴 때, 이제, 요, 요 문장이, 자, 요 문장은, 뭡니까? 철수는 잘 한다. 이렇게 되죠. 어, 그러니까, 요, 요게, 요게 잘 한다라고 하는, 요게 문장이에요. 절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합해질 때, 자, 요 합해질 때, 어, 합해질 때, 무엇으로 합해지느냐. 요기에 한다는, 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의미죠. 관형사형 의미가 들어가면서, 관형사형 의미를 통해서, 이 관형사형 의미가, 어, 뒤에 있는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주어, 어, 스스로와 합쳐질 때, 무엇으로 합쳐집니까? 아, 한다는, 이, 요 전체를, 지금, 이제, 받아서, 어, 만들어가 주는 거죠. 자, 요래서, 요게 한다는, 이라고 하는, 한다는, 이라고 하는, 요 문장, 그죠? 요 문장, 한다는까지, 요게, 뒤에 소문이를,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소문이를, 수식을 해준다. 자, 그래서 요기 있는 문장들이, 자, 요 소문을, 유일해. 어, 그래서 요 소문이 있다. 그죠? 소문이 있다. 주어, 스스로입니다. 아, 요 주어, 스스로에, 지금 요 앞에, 소문이 있는데, 어떤 소문이에요? 소문이 있는데, 어떤 소문입니까? 아, 좋은 소문. 자, 여기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해볼까요? 자, 요렇게. 아, 문장을 보면, 자, 요렇게. 네, 좋은 소문이 있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어떤 소문이 있까요? 나쁜 소문이 있죠. 어, 어떤 소문이 있을까요?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소문이 있죠. 자, 요거처럼, 이래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 잘한다, 농구, 철수는 농구를 잘한다, 는, 이라고 하는 는으로 끝났죠. 관형사형 의미가 무엇을 수식해 줘요? 디오는 소문을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소문을, 자, 요렇게, 이제 수식을 해 주는 겁니다. 수식하니까, 자, 요기 관형사형 의미에 의해서, 이 전체가 뭐예요? 관형절이 되는 거죠. 한다는, 이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관형사가, 어, 뒤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다 받으니까 관형절, 그죠? 관형절이 되고, 이 관형절이 디오는 누구를 수식해 준다? 바로 소문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다는 소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철수는 주어는 한다, 여기에 이제 주어, 서술가 되고,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요게 중심 주어예요. 이게, 이게 전체 글의 가장 중심된 주어입니다. 여기서 중심 주어는 철수가 아니라 소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중심이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인데, 어떤 소문이에요? 이 소문은 소문인데, 어떤 소문, 농구를 잘 한다는 소문이에요. 누가, 철수가, 철수가 농구를 잘 한다는 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어, 중심 주어입니다. 자, 이 중심 주어다, 는 겁니다. 요거는 소문,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고, 기가 막힌 소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은, 니은, 니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니은, 은, 이걸로 이제 지금 앞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관형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요거예요. 자,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 앞에, 소리, 요거 할까요? 요거 해볼까? 자, 음, 요렇게 부사 해볼까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부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그, 가, 다, 가, 왔다. 자, 이거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없다. 요거예요. 요 두 개의 문장이, 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어, 하나로 합쳐지는데, 자, 요기, 소리가 없다가, 하나로 합쳐져요. 자, 요게 하나로 합쳐지죠. 자, 소리가 없다. 주어, 서술이에요. 어, 이, 합쳐집니다. 자, 요게, 예, 무슨 색으로, 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눈이 부시니까, 요색으로 합시다. 자, 요게, 요게, 이제, 그가 다가왔다. 요 사이에 싹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사이에 싹 들어왔어요. 자, 들어올 때, 요 두 개의 문장의 하나의 문장은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면, 그가 다가왔다. 어떻게 다가왔어요? 소리가 없이, 소리없게는 아니죠. 소리없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희는 부사예요. 이, 희는 부사예요. 자, 없다, 없이. 자, 요렇게 부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 그가 소리가 없이, 이러면, 그 같은, 이제, 소리가, 가 보다는, 여기서는 소리도가 더 잘 어울리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사를 바꿔주고, 바꿔주면서,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소리도 없이, 요 전체는 뭐가 됩니까? 자, 요거는 뭐가 되죠? 바로, 요거는 뭡니까? 우사로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부사절이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뭐, 어렵진 않죠? 자,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부사절이에요. 자, 부사절입니다. 자, 인용할 때는 인용구가 들어가니까, 나는 그를 존경한다. 고 말했다. 자,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직접인용일 때는, 요렇게, 어, 겹다운표를 붙이고, 자, 자, 마침표가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면서, 라고, 요게 할 때는, 이제, 직접인용이 되고, 자, 간접인용일 때는, 헛다운표를 붙이고, 자, 헛다운표를 붙이고, 자, 헛다운표를 붙이고, 마침표 같은 거 필요없이, 자, 고, 요렇게 하든가, 어, 이, 따운표가 필요없이, 이, 고, 로 받을 때, 요게 간접인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를 존경한다. 그를 존경한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고, 겹다운표를 붙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직접인용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 헛다운표. 따운표, 헛다운표도 없잖아요. 그리고, 고, 로 받았죠. 마침표도 없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간접인용이 됩니다. 어, 그는, 어, 나는,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요렇게 해서, 요 안에, 그를 존경한다. 요거는, 간접인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어, 절과, 절과, 어, 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 알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제, 분명히 알겠죠. 예, 뭔가 알겠죠. 자, 요 부분, 이런, 다 시험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이 절과 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요, 지금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자, 요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승제는 땀이 나게 띄었다. 승제는 띄었다, 땀이 나다, 이래야 되죠. 승제는 땀이 나게 띄었다, 하니까, 게, 요거는 뭡니까? 바로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입니다. 땀이 나게, 이렇게 할 때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승제는 땀이 나다. 승제는 띄었다, 땀이 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땀이 나다가 요 안에 들어갈 때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지면서 게로 문장 속에 들어갔어요. 즉, 부사절로 문장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웃었다, 배꼽이 빠졌다, 빠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녀는 웃었다, 배꼽 빠지도록, 이라고 하는 부사형 의미가 들어가서 얘가 부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절이에요. 배꼽이 빠지도록, 이렇게 할 때는 부사절이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사절, 땀이 나게, 요거도 부사절, 누군가 소리도 없이, 요거도 부사절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내가 줄을 그어 놓으면, 요게 뭘까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 요거는 부사절입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사절, 민솔이는 마음이 곱다, 이제 마음씨가 곱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곱다, 요거에 요거죠. 이제 민솔이는 곱다, 마음이 곱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아, 그래서 요 마음이 곱다, 요거는 부사, 아, 아니, 서술절이다. 아, 그가 시장에서 싼, 산 대추는 값이 비싸다. 아, 값이 비싸요. 값이 비쌉니다. 아, 자, 요거는 지금, 자, 요거는 서술절이고, 대추는 비싸다, 그죠? 대추는 비싸다. 값이 비싸다, 이렇게 되겠죠. 대추, 어떤 대추예요? 아, 그는 시장에서 샀다. 그죠?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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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건 두 개다. 보니까, 요거는 뭡니까? 자, 요거는, 자, 요거는, 어이쿠, 자, 앞에 있는 요거는, 뭐예요? 관형절, 자, 요거, 자, 이 관형절입니다. 자, 관형절이 있는데, 관형절이고, 요거는 관형절이고, 식당에서 산, 자, 요거는 관형절, 예, 관형절입니다. 대추는 값이 비싸다 할 때, 값이 비싸다, 요거는 서술절입니다. 자, 이제 뭘 알겠죠? 어, 그렇죠. 그래서 산, 그가, 그는 시장에서 샀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에 샀다, 산, 요거, 요거 니은, 이 붙어서 관형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산, 대추, 대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예, 전체는 뭡니까? 관형절이죠. 관형절입니다. 요거는 관형절이고, 디어는 값이 비싸다는 서술절입니다. 어, 그녀는 기다린다, 그죠? 오기를, 요거는 지워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이래죠. 오기, 요기까지는 명사절이 됩니다. 아마 이제 다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녀는 기다린다, 따뜻한 봄이 오기를, 아,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해서 요 부분입니다. 자, 요,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음, 자, 아마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어, 이, 절과 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와 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어, 확실하게 좀 알기 바랍니다. 구와 절에 대해서, 자, 요기 이제, 자, 요, 요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기 내려가고, 자, 요고, 자, 요 부분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된소리, 여러분 된소리 다 알거고, 국외음화 알거고, 자, 요거 다 외워두기 바랍니다. 두음법칙을 외워둬요. 두음법칙하고, 두음법칙, 국외음화, 된소리 규칙, 자, 이거 다 익히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니까, 익히고, 자, 여기에서, 음이 오와, 그죠? 어, 여기에 이제, 요의 차이입니다. 요, 이 오와 요의 차이, 여러분 분명히 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와 오의 차이, 음이 오에 대해서, 자, 이 음이 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길 바랍니다. 자, 종결형일 때는, 종결형일 때는, 그죠? 종결형일 때는 오를 써야 된다. 네, 종결형에 사용되는 의미는 오다. 자, 종결형에 사용되는 의미는 오다. 이 말입니다. 자, 오, 오, 종결형에 사용되는 의미는 뭐라고요? 오인데, 그러면 요를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를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연결형일 때, 연결형일 때 요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오, 종결형의 의미가 보통 이제 오이고, 요, 뭐, 오, 요, 이것은 책이요, 읽을 때는 요, 이렇게 읽잖아, 그죠? 그런데 쓸 때는 이제, 오로 써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종결형일 때 요, 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부시요, 이렇게, 부시요, 이렇게 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책이요, 책이요, 이렇게 합니까? 책이요, 이러잖아요. 발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부시요, 이렇게 할 때는, 자, 여기에 콤마로 연결이 될 때는 요를 써라, 이 말입니다. 자, 요를 써라, 이 말입니다. 자, 콤마, 자, 이 콤마가 중요해요. 이 콤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콤마의 경우에는, 자, 쉼표의 경우에는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는 연결형일 때는 요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종결형일 때, 자, 오라고 이렇게 종결형일 때는 책이요, 자, 이렇게 종결할 때는 오를 써야 됩니다. 오를 써야 되는데, 연결형일 때는, 연결형일 때는 요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꼭 그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어, 가세, 가세요, 이렇게 조사가 되죠. 자, 요, 의미 뒤에 이 조사, 요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세,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는데, 끝나요, 끝나요, 가세, 끝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조사, 요를 붙이면, 붙이면, 의미 뒤에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자, 의미,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요로 적어요. 가세, 요, 읽어요, 참으리, 요, 조치, 요, 조코, 요, 이렇게 됩니다. 자, 가깝다, 괴롭다, 무겁다, 이 전부 다 이제 가까워, 괴로워, 무거워, 우어가 되잖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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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순경음 비업에 해당되는 요 부분, 비업, 비업에 대한 순경음 비업에 대한 역할이죠. 이제 이 비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 자, 이 비업의 부분들은, 이 비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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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우리가 고어를 이야기할 때, 오, 도는 우와 우가 되죠. 이렇게 오우가 되요. 그러니까 갑과, 승경은 비업이 되는데 이 밑에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있는 승경은 비업은 오와 우가 됩니다. 원래의 발음은 오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갑과, 부어, 갑과, 부어 이렇게 되죠. 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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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죠. 괴로워 무거워 전부 다 비업이 들어가는 그다음에는 전부 다 우어가 되는데 돕다는 도와가 되고 곱다는 고와가 된다. 유일하게 두 개가 와인데 와인데 돕다와 곱다가 와 로 쓴다. 고와, 도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히 이 부분은 뒤쪽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시옷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바랍니다. 자, 이 준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준말 어, 이 준말은 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critical 60 80 80 80 기